저희 학교 애들이 방탄소년단 분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국어 랩 가사를 만들어봤어요. 오 랩 가사. 국어 랩 가사요? 최근에 만드신 거예요? 네. 국어 랩 가사? 현정 쌤의 BTS 콜라보레이션 스타킹 국어 점수 너무 고파 밥 고파 그거 만져 넌 바꾸 말 거야 죽고 오빠 틱틱되고 씩씩되고 싱싱되게 돼 계속 같이 너고 반복하면 그게 방법 막 씩 쓰는 단어는 아픈 것만 들어 법으로 뒤집으면 그게 바로 또 10번 맞춤법은 이거 외우면 참 잘할 것 같아 문제는 맞추는 거고 과녁은 맞추는 거 껍데기는 딱딱한 거 껍질은 얇은 거 이제부터 현진 쌤을 따라해보자 완전 단어나 냠냠